조금 전에 원더우먼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인수위원회 앞에서 부정선거 기자회견과 시위가 있었는데 참가하는 그런 시민들이 수가 넘어 적어서 엄청 실망했습니다. 본인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원더우먼 님이 아마 오늘 참여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또 이게 미첼리 님 같은 경우는 현재 부정선거를 거론하는 유튜브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가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준비하면서 구글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구글을 검색을 하면 대개 키워드를 대선, 관리 부실, 그리고 부실관리, 부정선거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모든 종류의 뉴스가 3월 7일, 그러니까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비닐봉지, 박스, 속구리 거기에 간접투표를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발생하고 난 다음에 3월 7일부터 거의 언론 통제에 들어간 것 같아요. 3월 7일 이후에는 일체의 기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3월 5일 날 사전투표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인가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죠. 기사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부실 질탄 여당과 야당 부정선거에는 선을 그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inews24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혼선은 송구하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녹화한 뉴스에 부실선거와 부정선거는 다르다지만 선관위가 초래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관리부실이고 부실관리이지만 부정선거는 절대 아니다. 3월 7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에서 3구 대선에서 발생했던 그런 소위 부정선거 문제점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도하는 그런 언론사는 파이낸스투데이라든지 안동데일리 같은 그런 작은 인터넷 언론사 제외하고는 주류 언론사는 전혀 지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그냥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그냥 덮기로 묵시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개탄할 이야기지만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주 특별한 그런 국민들의 대규모의 저항이나 이런 게 없으면 대한민국의 언론사에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화 같은 그런 신문을 보게 되면 그냥 아주 잡다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 지면을 채우지만 일어난 사건인 그들 이야기로 관리 부실 문제라든지 우리 이야기로 부정선거 문제는 일체 다루지 않는 겁니다. 이제 3월 7일부터 시작해서 한 2주 이상 정도가 지금 지나간 거 아닙니까 앞으로 4월 5월에도 특별한 종류의 대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을 공론화해 가지고 해결할 그런 가능성이 언론으로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언론계의 동향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 가지고 기사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메이조 언론사의 주요 농객들이 지금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정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확실히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선일보의 농객을 대표하는 분이 지금 양상훈 칼럼입니다. 양상훈 칼럼이 오늘 31일 날 0시에 역대 최악의 세정부 출범 풍경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이 당선인의 냉랭한 분위기로 왜 그럴까를 야속해 하지 말고 진심으로 겸허 자중하며 찬바람 도는 출발이 결과적으로 약될 것이다. 양상훈 주필이 조선일보의 주필을 대표하는 일종의 간판인데 전혀 실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일어난 사건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일어난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나 중요성 같은 경우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그 동시에 그거를 자기 편의에 맞게끔 왜곡하거나 고쾌해서 해석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그런 농객인 주필이 3구 대선에서 일어난 사실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칼럼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제안이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다가 봉창만 두드리면 되는데 국민을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개인일이든 간에 아니면 나라일이든 간에 사업이든 간에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간판인 양상훈 칼럼이 전혀 일어난 사건 자체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내가 볼 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칼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까 여기부터입니다. 20년, 30년 집권한다던 더불어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이유는 많겠지만 2년 전인 2020년 4.15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 독의된 영향도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민주당은 전국 득표율에서 8.4포인트 앞섰지만 소선거구제 특성상 지역구 의석수는 국민의 힘보다 거의 2배가 많았다. 민주당은 8.4%를 생각하지 않고 2배만 보았다. 국민의 힘보다 8.4% 많은 힘을 쓰지 않고 10배, 100배 많은 힘을 휘둘렀다. 국민은 이를 지켜보았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했다. 완전히 그 조작된 선거, 부정선거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조선일보의 간판인 양상훈 주필이. 이렇게 국민들을 오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오도하고 일어난 사건의 실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은 그만두고라도 있는 그대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조선일보의 양상훈 갈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선에 대한 양상훈 주필의 진단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0.7%를 앞섰다. 대통령제는 0.01%를 이겨 대통령 권한을 독점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0.7%를 의식하며 국정을 펴나갈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0.7% 이겨놓고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느끼고 있다. 대통령실 국방부 이전에 영향이 컸던 것 같다. 윤석열 당선인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한다고 공략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 필자는 청와대 이전에 찬성하지만 국방부 뉴스를 접하고 쓴 기사를 잘못 본 줄 알았다. 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는 상직적 조치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 것인데 그 과정이 제왕적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3구 대선에서도 0.7%가 가짜 숫자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을 주도하는 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선일보에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가장 일종의 바로메타 방향타와 같은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 4.15 총선에서 일어난 사건하고 그 다음에 3구 대선에 일어난 사건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난리아의 녹색 장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조용한 차기 정권과 언론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 겁니다. 일부 국민들은 좀 더 기다려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겁니다. 언론이 다 침묵하고 윤석열 주변의 측근들이 다 침묵하면 대통령 혼자서 어떤 종류의 결기가 없으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직면한 가장 큰 사건인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아주 딱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그렇게 실명을 했지만 조선일보의 논조나 이런 것을 보면 특히 선거 공정성이나 부정선거와 관련된 조선일보의 논조는 거의 최악입니다. 최악. 그런데 이 부정선거나 선거 공정성 문제가 자기 세대만 아니고 양상훈 주필도 내 연배가 되니까 자식들이 집에 가서 개론이 좀 빨랐으면 아이들이 손자, 손녀가 있을 거라고 제가 은총이라는 애가 손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손자, 손녀 세대의 운명이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일보 농객조차도 입을 다무는 겁니다. 데이비드 님이 말씀한 것처럼 양심 하나도 없는 언론인들이 그냥 대한민국에 우글우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앞으로 방향,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조선일보의 방향 대한민국의 우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언론들의 방향이라는 것이 이 문제가 파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냥 용인하겠다. 그냥 그대로 두겠다.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4.15 총선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게 양상훈 주필의 주장이고 3구 대선에서 0.7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적은 차이로 가지고 힘 많이 쓰지 말라. 이게 기본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사실에 대한 공정한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도 그냥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도 엉망이고 해석이 엉망이기 때문에 대안도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거 참 이런 지금 상황이 제가 이렇게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생각도 좋고 바람도 좋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목당 역할을 하기라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일선 기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선 기자가 이런 기사를 냈네요. 일선 기자가 아니고 최성현 논설위원이네요. 최성현 논설위원이니까 두 사람 다 이제 조선의 논조를 보면 이제 수뇌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태평로라는 그런 칼럼인데 정권교체는 불안한 첫발을 뗐을 뿐이다. 벌써부터 공정분쟁의 국민의 힘과 거대한 야당의 맞을려면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쭉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상대해야 될 세력은 이처럼 대중심리조작과 편가리 정쟁에 능수능란한 국회 172석의 민주당이다. 2년 이후 총선까지 입법 권력은 이들에게 있다. 임기가 거의 끝난 문재인 청와대가 막판까지 알바뀌 인사에 거침없고 윤석열 당선인이 1호 추진 공략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위지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뒷배경 때문이다. 지방권력과 행정에 현장심물을 맞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대부분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다. 공기업 36건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외에도 사장님기가 절반 이상 남은 곳은 80% 넘는 30곳이다. 아무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선에 이겼어도 아직은 이렇게 상부 행정권력만 확보한 소수파다. 믿을 구석은 국민밖에 없다. 그러자면 끝없는 내로남불과 불공정 아집과 문영의 몸수리 치며 문정권의 등을 돌린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온전히 되찾아오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권 교체론자 중 상당수가 끝내 투표장을 찾아 윤석열 후보를 찍지 못했는 데는 그 이유를 찾아서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 최성현 논술위원의 글에는 한마디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은 문제가 없는 선거였고 그 선거를 인정한 한도 내에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과 같은 그런 일간지 내부에 언론계 내부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 이게 국가의 존망과 관련된 사안이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와 관련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기 프리덤 오니 말씀하신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언론이 있다면 그들도 공범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친구로 가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적을 설정한 이후에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네요. 지금 이런 구조를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국민이 지금 뭘 가장 갈급해 합니까? 국민들이 가장 갈급한 것은 선거 때마다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2020년도 4.15 총선과 2020년 상구 대선에 선거에서 이러한 일을 명확히 밝혀서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언론들이 전혀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동안 좀 다루던 유튜브 채널도 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66만, 67만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는 여기서 실시간 방송에 동시 시청자 수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탄압을 하기 때문에 이 시청자 수들이 이렇게 작은 수만 볼 수밖에. 이렇게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 그냥 볼 수 없도록 그냥 발악을 하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고 양상훈 씨가 이렇게 쓴 칼럼 가운데서 이거 보시죠. 역대 최악의 새 정부 출범 풍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원인이 뭐냐. 이게 다 부정선거하고 관련된 거라는 이야기죠. 언론들이 사실과 진실과 정의 편에 설 의향이 전혀 없고 국민의힘도 그런 의향이 없고 여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니까 더더욱 의향이 없는 것이고 민주당은 그런 지금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신용호라는 분이 쓴 중앙 아예 그냥 동화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세 군데 신문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중앙도 한번 보시죠. 중앙도 이 소위 언론들의 중진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입을 다무는 겁니다. 철동같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상하다. 이 신용호 그런 칩 에디터 의견이 맞다면 민주당도 그냥 윤석열이 갖고 놀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에 무슨 다른 이야기는 다 그냥 그만두더라도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강세라는 이야기죠. 하나도 그냥 주눅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선거에 치고도 책임지는 이가 안 보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초선 위원들이 뒤늦게 대선 평가회를 열어서 반성의 목소리를 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자싸, 졌지만 잘 싸웠다는 분위기가 완련하다. 이게 여러분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절대 부정선거는 밝혀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측의 입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반성이 없느냐? 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없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윤석열 당선인이 부정선거를 못 밝힐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친명도 친문도 서로 책임을 안 묻는다. 그러니 지방선거 무난하게 가려다 무난하게 질 수 있다. 박용진 의원 말이 나온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이끄는 자체가 달라질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습니다. 3구 대선 당시에 원내대표였습니다. 두 거대 선거에서 일어난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당의 지도부였습니다. 한 번은 사무총장이었고 한 번은 원내대표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권력을 잡았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밝혀질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는 강성 친문의 핵심으로 2020년 총선에서 대승한 이후에 거대 여당의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냈다. 인대차 3법을 강행 처리한 주역이자 상임위원장 독신농을 주장해 관철한 장본입니다. 선거 부정에 관련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당 수뇌부에 있었기 때문에 두 번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모를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정봉주 위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2020년 4월 12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나는 너희들이 선거에서 한 짐승보다 못한 짓을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이 무슨 짓 한 거냐 이 씨 윤 씨 양 씨 양정철 이건영 윤호중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절대 밝힐 수 없다고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국민들 한마디로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그가 당대표를 하면 지방선거를 총괄한다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책임지고 물러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도 차마 웃질 못할 일이다. 오죽하면 선대의 총괄선대 분장에도 오상훈 위원이 나서서 물러난 지도부가 충만한 경우는 잘라 말했을까 아마도 민주당의 0.73%포인트의 패배는 오히려 독이 될 모양이다. 그게 책임과 혁신을 피해갈 안식자가 된다라 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선거는 끝난 것이 선거에서 무슨 일이 난지를 다 직시하지 않고 글을 쓰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거는 선거 준비 단계 투표 단계 개표 단계를 거치지만 마지막에 선거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는 잊혀졌지만 검증 단계 오딧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상해 보이면 오딧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야 언론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야만적인 사회입니다. 거의 짐승 사회입니다. 거의 동물 사회입니다. 저는 이 사회를 용인하기가 힘듭니다. 왜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논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합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지성을 갖고 있으면 뭘 합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찬찬히 관찰하고 원인 결과를 따져보지 않습니까 납득할 수 있는 없는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모한 언론인들이나 모모한 농객들이나 모모한 그런 지식인들이나 모모한 원로들이 지성이나 이성을 전혀 발휘하지 않는 겁니다. 엄청나게 괴물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이 사회가 앞으로 안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망하겠습니까 나라가 보시죠 하지만 표 차이가 적다고 해서 대충 질수 있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표 차이가 적기는 뭐가 적습니까 24만 7천 표 차이가 났습니까 사전투표에서만 326만 표 플러스 알파가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대학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사회의 지금 실상인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입을 다물면 그냥 이걸로 그냥 다 덮이는 겁니다. 짐승사회죠. 이게 동물사회죠. 이게 어떻게 인간사회입니까 이렇게 중앙일보의 주요 농객들도 그냥 딱 기존 질수에 선거가 정당해야 권력이 정당할 거 아닙니까 권력이 정당해야 우리가 그 권력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선거가 부정으로 이뤄던데 권력이 부정한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냐 이야기 이런 아주 행편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둥화 모두가 다 지금 어떤 상태냐 그냥 뭐 다 묶고 가자 덮고 가자 뭐 이런 지금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고민 당장했다 무슨 일은 사면인가요? 다 buys음 הח달RI iler